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제부시장 정장수입니다. 지금부터 신공항 건설 SPC 구성과 관련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24일 마감 예정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9월 24일로 3개월 연장하는 정정 공고를 오늘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참여 계획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사업 참여 계획서에는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본 설계, 또 사업비 검토 및 사업성 분석, 그리고 완공을 위한 공정관리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가득신공항의 경우에는 제한서 작성 기간을 5개월로 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금 설명드린 제한서 작성을 위한 민간건설업체의 용역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한서 작성을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업계 또 설계 엔지니리 형사와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우건설과 화성, 서한, 태왕, 지역 3사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주 중에, 내일 중에 설계 엔지니리 형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주부터 제한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용역은 대우건설이 전체 리딩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향후 일정입니다. 9월 24일 제한서가 접수되면 평가 절차를 거쳐서 10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11월 공공참여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SPC 법인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SPC 법인 등기와 국방부의 기부대 양려 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에 곧바로 국토부의 토지 은행 제도를 이용한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실시 설계와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해서 2026년 2월 달에 착공식을 할 것이고 2029년 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론인 여러분께 브리핑 드릴 내용의 요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용역비 집행을 어디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용역은 민간건설업자가 우리 대구시 사업 시행자에게 제안서라고도 하고 사업참여 계획서라고도 합니다만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계획의 주체는 민간건설사와 설계 연재정사가 되고 구체적인 용역비는 그건 민간간의 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 정확한 금액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속사점은 혹시나 없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시당표에 공무 기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될 거라 하는 것은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거를 다시 연장을 해줬다 하는 것은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기간을 타이트하게 줬던 것은 저희가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의제를 반영한 것이고 당초에 3월에 공모를 할 당시에 민간건설사와 사업참여 의제가 제대로 확인됐다면 그때 바로 용역이 발표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건설 경기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건설사들이 참여 의향서는 제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대역원설과 지역 3사가 용역을 발표했다는 것은 9월 24일이라는 한 번 정정 공고된 그 일정에는 사질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역원설이 용역 한다는 건 실제 시공에도 거의 한 시에 주간 민간건설사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용역 발주 주관사가 나중에 시공 주관사가 된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에 참여 안 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요 사업의 관례를 본다면 용역을 주관한 회사가 나중에 시공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였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의향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면 사업 참여 의향을 제출할 기업을 더 추가로 모집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그런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 참여 공모 지침서에 보면 실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큰 소시험 안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연장한 것은 추가적인 사업자 공모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계획서 작성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의미는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 KBS는 영삼 기자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좀 처음이라서 궁금한 건 뭐냐면 업체에다가 3개월의 시간을 갖다가 주기만 하고 우리가 3개월을 시간을 벌기만 하고 3개월의 시간을 갖다가 줘도 나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 중에 대우건설과 지역 3차가 공덕으로 용역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용역에 착수한다고 그게 안 돼 있다라면 방금 질문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지금도 3개월 전과 똑같은 상황이 있다라면 오늘 드리는 말씀이 또 3개월 시간 멀게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에 대해서 명확한 사정 변경에 설명드린 것은 대우건설이라는 메이저 건설사와 지역 3차가 공동으로 용역에 발주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대우건설이 용역을 발주한 건 사업 참여 계획서를 쓰기 위함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 참여 계획서라는 게 단순히 나 사업 참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적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실행 사업비가 추산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29년 완공까지의 공정관리 계획이 다 써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까지. 이 신공항 건설에 대한 모든 플랜을 다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게 불가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4일까지 제출할 때는 어떤 회사 자기들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참여행서를 제출했다 하지 않았던 포함이 돼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고 계획 다 됐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SPC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공무지집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 참여의향서 제출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10평 20인의 기업 10개를 포함해서 47개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온 중견 건설사를 포함해서 다해 대여섯 개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구성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계획의 목표는 이번 정기국회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 개정안의 지호의 요지는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님이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시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 국회 보조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한국공항공사의 참여 명분에 대한 부분 기타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의무 면제 부분 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보대 양렬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국방부의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덕신공항에서 보셨다시피 가덕신공항 같은 틈키 방식으로 하는 공항 개발 사업은 당초에는 실시 설계가 승인이 나야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가 그걸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만 승인이 나면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저희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공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지만 저희도 510만 평 중에 민간공항이 33만 평 들어있습니다. 7%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특별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법은 민간건설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도 해소하는 방안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저는 그걸 검상첨화라고 할까요 그게 포함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지연된다 해서 지금 참여를 결정한 검술사들이 결정을 번복할 만한 그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부연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6월 4일이죠 가득신공항이 이제 PQ 입찰에서 1차 유찰이 되고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 민간참여 공모를 오늘 연장하는 것이 그와 같은 유찰의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47개사의 참여 요양사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만 제안서 작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연장하는 것이지 그런 형태로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마치 재공모하는 그런 형태로 오해를 하지 말아주십사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좀 기자 여러분들 좀 참 이게 워낙 크고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자주 이렇게 단계별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기가 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시계는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걸 우려해서 저희가 설계 용력도 저희 시기로 먼저 발주해서 SPC 구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시간들도 다 지금 보완에 단축했고 토지 보상도 국토부의 토지 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내년부터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다 마쳤고 저희가 지금 민간건설사 모집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어 왔던 부분들은 절대적인 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이 대구 미래의 50년이 달려있는 제1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한치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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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